어이 고라바닥 파이팅 뭐야 뭐야 지나.. 지나한다고요? 얘 지나 안하잖아 물에 돌이 있어야 지나하잖아 아 여기 물에 돌이 죽나보다 여기서 물에 돌이 죽나보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물에 돌이 죽는구나 얘가 여기서 죽으면 안되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 제껴놓고 일단 고라파독부터 잡읍시다 일단 고라파독부터 잡읍시다 자아 아 이게 뭐야 저건 저건 또 뭐야 가방에 쓸데없는거 좀 비울까? 오오오오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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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잡고싶은데 신용 잡고싶은데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돌토북에도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네 저도 손 Collect 나는 나는 나는는데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나는 달라 나는 나는 달라 얘만rov another Kat 그냥 더 있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 왠지 아니 왜 볼 자테크 쓰고 죽어? 이게 답인 거 같아 아니 좀.. 좀 제발 그렇지 너의 사명을 다해 잘했어 어쩔 거야? 풀 포켓몬이고 맞아 풀 포켓몬이고 뭐고 데미지가 받아 에너지를 채웠어 에너지를 또 채웠어 죽었어 안돼 한방이야 하.. 설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이게.. 이게 한번 나갔으니까 없을 거야 까지 나는 나는 날아 저 에렉키이브를 무슨 소리 중이냐 피카츄를 처음부터 써야되나? 그렇지 올라가면 그때 들어가는거고 들어가는거고 얘가 딱 고개를 돌리든 내리든 오케이 좋아 너희들 뜻대로 하시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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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내려가고 무조건 내려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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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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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이밍 알았어 또 다진딱 버리겠지? 안 버려 골드테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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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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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계속 떨궈 자 롱선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니가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좋아 지금 딱 좋아 쟤 지금 뭐 할거 없어 쟤도 지금 공격하는거요 저거 밖에 못해가지고 쟤가 나를 에너지를 못달게 하니까 너 하고싶은거 해 싫은소리 막 쓰고 그냥 태그 막 걸고 그냥 아 롱선이 야비였네 그래 롱선을 살렸어야 했어 너도 싫은소리 다 써 그냥 좋아 좋아 차지밖에 어떻게 못써 싫은소리 막 썼냐 아 더 에너지가 안 디펜드가 안떨어져 좋아 계속 그렇게 좋아 쟤 추를 채워라 그래 괜찮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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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좋네 진짜 롱선이 짱이네 극상성이네 극상성이요 극상성이네 극상성이요 나이채 쉬는소리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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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선 하나도 안걸려 기술 하나도 안걸려 좋아 좋아 이거지 좋아 이래서 롱선을 받았어요 이게 롱선이 짱이구만 처음에 코일이의 공각에 좀 당황했을 뿐이지 좋아 깼구만 아 왜 또 자살하냐 아 맞아 포켓스페에서 제가 로켓단이라고 했던 것 같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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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좀 나쁜놈으로 나왔었어요 기억난다 아닌가 아 나 설마 내쫓는거 아니지 아 힘들었다 가자 에너지 채워주시고 날씨가 원래 들어왔네요 자 체육관 한번 가볼까 달라진게 있나 보자 체육관에 마티스가 있겠지 여전히 없네 하지만 이제 갈 수 있을거야 아 바이크가 있어야 돼 아직도 아 풀베기를 슬슬 배울 때가 되지 않았어 바이크를 여기서 요건 원래 블루시드에서 바이크를 얻지 않나 아 여기 바이크가 얻는 데가 없어 어허 바이크는 어디서 얻을까잉 아 아 여기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나보다 아 못가지 당연히 어허 바이크를 어디서 얻는다냐 아 아 자 아니 저기 저것 저기 저거 저기저거 저기 저기에 제거한테 가봐야겠다 아니야 뭐야 I really miss my ABBA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아부크 잃어버렸네 아부크 찾아달라는 거지 여긴 참 날씨가 격정적으로 많이 바뀐다 근데 아부크를 어디서 찾아봐 아부크가 도망가면 여기 있겠지 아부크가 도망가면 여기 있겠지 아부크가 비트 같아 아부크가 미스 그립다 보고싶다지 아부크가 미스 그립이라서 아하 ~! 아부크가 이번에 아부크가 미스 으흠 스토리를 모르겠구만 자 이 때문에 못 넘어가지는 거냐 대체 여기는 자전거가 있어야지 근데 자전거가 없어 자전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자전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야 혼자 비틀대던 밤 우리 새도 좀 지켜내자는 약속 내겐 사랑이었으면 둘 만의 비밀이 닮아있는 말투가 친구라는 슬픈 말이 날 멈추게 만들어 말할 수 없는 나의 후배 아 나중에 오라고 여기가 아예 길이 아닌건데 지금 풀메기를 배워야돼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넘쳐 그르는 데 너만 보면 내 맘 춤을 추는데 너만 보면 내 맘 춤을 추는데 너는 차이 배버린 상처가 널 보면 자꾸 아파 자 풀메기를 배워야 되는데 자 누가 풀메기를 알려줄까 자 누가 풀메기를 알려줄까 난 고개를 둘 수 없어 난 고개를 둘 수 없어 이렇게 좋은 날에 이거 안 했다 아하 약칠고 마 날 반기운 두 사람 남겨진 나의 사랑 오 나의 청춘이 떨어진다 두 손 꼭 잡을 채로 그토록 원했던 오늘을 내 소중한 그녀의 내 길을 나의 거래친구를 아 이 아저씨 아직도 누워있어 어? 아하 저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뭘 안했을까 누군가 아보를 잃어버렸어 근데 길 가다가 아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 여기도 좀 못가잖아 뭐야 길이랑 길은 다 막아놨어 야 어머? 아니 아보 뭐 뭐 뭐 아보를 잡아달라는거야? 뭐 어쩌라는거야? 아보를 잡아달라는거야? 응? 응? 나가지 못하구나 아 어쩌라는거야 도대체 차가운 바람이 우릴 스쳐가고 난 그대의 가슴안 난 그대의 가슴안 난 그대의 가슴안 난 그대의 가슴 안에 너너러 그대의 가슴안 저건 음이 없는거네 아.. 이 할아버지한테 스킨를 써달라고 하셨구나.. 무적.. 공략 볼까? 분명히 요시.. 못 얻는게 있나? 안쪽에서 문이 걸렸다.. 잠겨있다.. 뭐야.. 아.. 똑같은거잖아.. 어? 어? 유튜브 다른데? 다르긴 개그 똑같은데 아냐.. 뭐야.. 그대의 가슴속에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 있는줄 알았잖아.. 아.. 어두운 데서 박혔어 지금.. 이젠 우린 이게 뭐야.. 이게.. 아.. 떠나가야만 해.. 흔들리는 작은 어깨 마을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본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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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다고? 그대의 가슴속에 한 번 더 걸어봐야하나.. 이 하이프스에서 더 많이 걸어봐야하나.. 아냐.. 아냐.. 그따가야하네.. 그따가야하.. 그따가야하네.. 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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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찾아냈고 다시 블루스티로 가보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거야 왔던 길으로 돌아가는거지 좋은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아내 이슬이 tio 여기는 도움을 구하는거지 어... 뭐지? 어어... 어...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 뭘 안한거 같긴 한데 뭘 안했을까 얘랑 안싸웠나 아니야 이런게 아닐거야 그래 지금까지 풀베기를 안 배우는 것도 이상해 왜 지금까지 풀베기를 안 배우지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이 누나 닮았다 말 걸어봐야되나 저런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희작은 엄마가 어느새 밤을 넘는다 위로 죽겠지 어디로 가는 걸까 와 와 뭐라는 거야 재미있긴 한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소나기에 자라난 봉지게 피어다 고개 속에 가는 꼭 넣어두려 주문을 외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고개 속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분명히 어딘가 내가 소녀가 지나간다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점점 먼 한 번 여행을 떠나자 We belong together 혼자 가야 영원히 너를 위해 불러주릴 멜로디 우릴 위한 멜로디 야 모르겠다 항복 항복 뭐야 경찰 불러야 되는구나 그런거였구나 포켓몬 애들 다 엔테이가 보여 포켓몬 애들이 다 억지로 해놓은거구나 가다놓은거구나 아 여전히 참기되있네 그런거였어 자 여기 또 깼고 아 진짜 공략으로 해 줘야겠다 여긴 애들이 고맙다고 인사로 왔구나 내가 또 낫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드디어 오 그 오 오 오 오 뭐야 바로 싸워? 똑똑히 보게 똑똑히 보게 똑똑히 보게 똑똑히 보게 똑똑히 보게 똑똑히 보게 뭐였어 와우 쒸쒸쒸 뭐였어 오우 오우 망했다 죽어 죽어 잠만구 잡고싶었는데 잠만구 잡고싶었는데 잠만구가 또있어 너의 말한 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알게 뭐야 궁금해 그 벽장 속의 모든 것 조금이라도 내가 담겨 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올라간다 분명히 언젠가는 잊히지겠지 시간은 가고 이 노래가 남기지겠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난 그저겼던 가사들을 이곳에 담았어 우스송으로 가볼까 어 여자로 쫓아가는게 인지상정 뭐야 일단 아 이거 또 나 공격 못하는 여자가 있었구만 공격하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모르게 자 아 드디어 아 HM이잖아 피해면이라 소모가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 야 오 앉아봐 저거 뭐야 다크라이야? 오 다크라이야? 오 다크라이 하긴 다크라이가 나올 리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하긴 다크라이가 나올 리가 없지 좋아해 아 아 못가 뭐 다른거 찾을게 요 아 이게 뭘 찾아야돼 아 찾는걸 좋아해 아 뭐 아저씨 이름 바꾸는거겠지 아니야 아 아 이 아저씨가 맞아 두두 왜 두두가 저기 안에 갇혔어 아 야 왜 롱손은 취급 안해주냐 롱손도 막 줘가지고 오던데 내 두 눈에 담아둘 거야 아 이 기본적으로 낚시락 안하나 아 어 여기 아까 바람이가 왔던 곳이지 가자 어 안개 오 고라파덕 파덕 뭐야 으응 파덕 이 분은 고라파덕이야? 응 대미지 탄다 아 아 공인당했어 싫은 소리 이렇게 파덕 잡았고 이게 뭐야 보스가 고라파덕을 이용하는거야? 되게 특이한데 설정이 뭐 이상희씨가 너무 저 레벨에서 멈춰있어 금 저걸 찾아야 하는구나 저걸 찾으면 되는구나 아하 걸렸네 스트라크 스트라크 우와 그랬구나 그랬던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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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얘 피하는거 보소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모르겠지 안쓰 텔레포트 소용이 없쩡 소용이 없쩡 자 이 문턱 다 없애버리고 어 뭐야 골드테크 좋아 뭔데 아 페이크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러면 걸리잖아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 오케이 사라졌어 나갔다 오자 에너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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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만났네 여기서 블루랑 싸우긴 내가 너무 레벨이 낮은데 어 쟤는 칼 좀 배웠잖아 쟤는 이게 뭐야? 아 아이스빈 안 돼 아하 야생 잡으면서 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레벨이 너무 낮네 생각해보니까 스토리 진행만 생각을 해서 레벨이 너무 낮네 아까 보니까 구구가 19짜리가 나오던데 뭐야? 뭔데? 왜? 뭐가? 뭘?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또 싸워? 이러지마 아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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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세 라큐 빠세 이러지마 라큐 빠세 라큐 빠세 라큐 빠세 라큐 빠세 라큐 빠세 야 디디 라큐 빠세 아뢰라 청소드 여기까지만 하고 어쩜 제가 11시 밤부터 나가서 뛸 거라 11시 밤부터 나가는 거야 30분만 스칭으로 나가는 거야 자 이게 뭐야 아 뭐야 독걸렸어 속다른 재미로 주는구나 포켓몬 전체 다 다 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 게임 너무 너무 힘들어 이 팀 나중에 공략식으로 한번 더 할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한마리 한마리씩 계속 죽는 거야 아 이렇게 애들 다 닿으면 그냥 죽어서 가는 거잖아 아 와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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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스가 아부크에요? 바람있는 건 그냥 생각 올라오네 아 독수야 독수가 여기서 나와 이리 웃으면서 읽을게요 와 마비로운 거 봐 와 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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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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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하 아니 무슨 마비가 계속 걸려 예뻐야 저거 죽빵 날리게 계속 야 야 이거 바람이 새끼가 더 잔인하네 이게 뭐야 바람이 새끼가 더 잔인하네 난 저기 못 뛰어갔나 난 저기 못 뛰어갔나 이게 끝이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오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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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행복해 다른 누구도 눈물 없지 않아 이거 뭐야? 이 할아버지가 나뉘어 여기 다 뜬거야? 여기 다 깬거야? 다 깬건가보네 여기 내려가자 이거 확률이 이렇게 낮냐? 맞는 확률이? 다 깬건가보네 얘들 너무 레벨이 낮다 레벨업은 시키고 가야겠다 너무 낮다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남들 없지 않아 난 너를 생각할수록 레벨 25가 되니까 레벨 19자리 에너지 간다네요 어우 퉁굴 일단 독수한테 지지 않을 정도의 레벨업은 만들어 놔야지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뵙네요 이게 포켓몬을 위해서 여러 마리를 키우면 단점이 이거야 스토리 진행이 너무 느리게 돼 레벨업을 시켜야 돼서 솔라비 한 방에 보내자 아 좋아 역시 솔라비 아 그냥 출발할까 출발하자 귀찮다 레벨업 지키는 것도 뭐 이런 매력이 있는 거고 저런 매력도 있고 이런 매력도 있는 거지 가까스로 깨는 그런 맛도 있는 거지 상성만 잘 이용하면 레벨이 날아줄게 상성만 잘 이용하면 레벨이 날아줄게 그냥 가자 귀찮다 출발하자 잘잘 상성만 잘 맞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가자 귀찮으니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음? 이거 뭐지? 음 아 여기 왔던 길이구나 아 아 여기서 아저씨가 낚싯대 주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같이 하겠어 이거 또 길이 없어요? 당황스럽구만 어 잘érique 내가 이쁘 뭐야 bor 아 뭔데 아 qué 이별을 하려고 만나는 건지 와 진짜 매장이야 오케이 아까 밑으로 막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여기 위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을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위로 올라오네 다시 이렇게 여기 봐 이리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뭐지 뭐지 이러면 이제 아까 거기에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 아까 누워있던 아저씨가 안 누워 있겠죠 아직까지 누워 있으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제 계속 이 여자애 따라가는 건가 저 여자애 뭐야 옐로우 아닌데 아우 얘네 랩이 너무 높다 이제 쏠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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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보내자 한방에 보내자 우와 한방에 분위기 깨 쏠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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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답은 독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다음 퇴모는 푸린 독거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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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데 쏠라빈 한 방에 보내자 좋아 어 불꽃펀치 음 격적 포켓몬이니까 불포켓몬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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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친구 드디어 모습도 르니까 아 이친구가 그린이야 그러면은 안내에 그린이네 색깔이 저 새긴거 보니까 이친구가 그린이네 지금 왜 저래 뭐 그린 왜 싸워 유서옹 유서옹이야? 여기 어딜 나야 돼? 오우야 여기 포켓몬 좋은거 많이 가지고 계시네 안녕? 내 이름은? 이거 뭐야? 뒷동산 아무것도 없어? 여기 2부에 오는 곳이잖아 아 여러분 여기 왜 또 누워있어? 이제 밖에 누워있다못해 안에서 누워있네 여기 할아버지 너 뭐야? 그래 자 그럼 여기로 한번 가볼까? 안녕? 할애가 홍길동이래 허헥 여기서 원래 음료수 사는거잖아. 프레시 월터 하나 쓰자. 사가지고 교차감 매기면 되는거잖아. 지하로 가볼까? 딴 거 없네. 아 좋아. 원래 여기서 게임 그거 머니 받지 않나? 그런 말을 하지마요. 오 좋아. 오 좋아. 그 여자애 찾아다니는거 같은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네. 그래 여기네. 그래 여기야 여기. 유니폼 사야돼. 어휴. 바람이 부족하다. 바람이 부족하다. 바람이 부족하다. 아 이 아가씨 어디가 있는거야. 비별했잖아.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 바람이 없네. 너무하네. 한쪽으로 시길 바람이 없네. 하다. 고속한 날이 또 바람이 없네. 고속한 날을 고속해. 안녕 아이고 아이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래 이 할아버지는 길바닥에 누워있어야지 매력있지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래 이 할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있어야지 매력있는 할아버지지 그럼 가까이 오면 반고를 먹여주겠어 아 근데 아 근데 뭐야 이게 또 어디가는거야 일단 공격하는건 맞긴 한데 로켓단 옷이 아니라고 했지 따로 있는건가 로켓단이 맞냐 이게 로켓단 옷을 구해야하는건가 이 게임 도박하는 데서 로켓단 옷을 구할 수가 있나 그런건가 스모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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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볼은 어디야 리아영 이스팅 월어 옐로우 플루트 아 아 스읍 아니것 같은데 꼬박 저기 물품에 놓는것 같은데 다르나 로켓단 멤버 이거 로켓단 멤버로 같이 아이엄어 멤버 레드가 구랑하라 축문데 정말 유니폼 어디가냐고 물어보는거잖아 유니폼 없다고 아이들에게 유니폼을 얻어야 한대잖아 지금 어디서 오냐고 유니폼를 와이퍼 Putin 아 지금 바람이 폴리곤 오드리고 조박하는 거네 여기서 살 수 있나보다 유니폼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여기서 살 수 있나봐 유니폼을 회사기 이거 딱 보면은? 이목이 있겠지? 아니야 여기 전화번호 클 때잖아 자 일단 이거 만져 이렇게 딴 유니폼을 살 수 있는 데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걸 계속 노라고 뭘 보기 싫다고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let me go 내 몸에 손대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 내 길을 부르지마 듣기 싫으니까 너가 원한다고 사랑하게ural 완전 아그가 다진수 같은 기분이 있겠다 maker 내 몸에 손에 질러 내 몸에 손에 질러 내 몸에 질러 내 몸에 hypothenem 어? 아니야? 드래곤스 케이크 어.. 이런거 다 할 수 있어? 음.. 야..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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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서 엔시스같은 거야 일단 경찰전화가 출라나? 이건 뭐야? 이제 나는 이꼬 과거 따윈 지워주자 넌 너때로 행복하길 바랄게 내 몸에 숨어지마 루키탄 북장 좀 어디서 구하냐 아.. 지금 어디선가 루키탄 북장을 구할텐데 루키탄 북장을 어디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피..피카츄? 피카츄 패스크데지 이 Kil boug는 minutos 이RP 금액들인가 그 천掰 노래방 나옴 아..평이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 같긴 한데 투자 호텔입니까? 음.. 여기 호텔이 괜히 있을리가 없다고? 그냥.. 그냥 받는 게 아닐 걸 cause 아 아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 같긴 한데 호텔이니까 저기 호텔이 괜히 있을 리가 없다고 그냥 그냥 받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왓 위치 위치 야 코 풀 들어 로켓단 복장 본 적 없어? 없어 아이씨 이쁘다 알파요 알파요 아냐 하람이 비켜봐 로켓단 복장 로켓단 복장 어 윤아 로켓단 복장 아휴 괜히 갔어 아 아 로켓단 복장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이거 구글에 영어로 영어로 치시면은 나와요 영어로 포켓몬 어드벤처 레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영어로 치시면 나옵니다 焕 피카츔 항상 피카츔가 유리하죠 볼크테크 한방이죠 포켓스펙 보신 적 있으시면 게임플레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저보다는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게임을 지금 하는 중이라 어렵네요 분명히 누군가가 로켓단북자 로켓스펙 보신 적 있으신가요?